안 더우세요? 되게 덥는데요? 엄청 더운데요? 이 얼굴에 땀구멍에서 땀이 나오는 느낌이 느껴져요. 그럼 복면은 언제 벗을 예정인가요? 이거요? 안 벗을 건데요? 절대로? 네버? 절대 안 벗어. 왜 복면을 썼는지? 얼굴을 가리면 쓰는 이상한 자신감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뭐 했을 때 눈을 다 감고 하는 거.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안에 어떤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엄청 많은데 눈모를 쓰면 건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. 평소에 많이 들어요? 아닙니다. 아니고요. 헷갈리지 말아주세요. 그분이 저랑 개인 스타일이 많이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뭐 관련이 없어요.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그 강의가 재밌게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. 그럼 다 알았으니까 이제 강연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네? 뭐 뭐? 뭐요? 사실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제 안에 굉장히 수많은 뭔가 슬겁게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알려주고 싶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왜 입이 이렇게 쪼금해? 한계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참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. 2015 지구과학 1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지금 2015 지구과학 시작이 반이다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곧 입이 너무 쪼금해요. 지구과학 1 너만 봐도 나올 겁니다. 2 3 3 5 5 5 5 5 5 6 5 5 6 6 5 6 6 6 6 7 7 7 7 8 9 10 10 10 10 10 11 11 12 15 15 15 15 12 19 20 20 20 22 21